우리 지금 우리 쇼가 요리해야 하고 그는..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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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입장에 붙여진다는.. 우리 우리 모두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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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둔으로 이룬 떼어 순식간에 헌박해진 주방 분위기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오너 셰프 앤디 우리 뇌에서 열받고 있는 뇌가 우리 뇌에서 열받고 있는 뇌을 끄는 게 너가 오버벗고 있는 거 너가 너무 서서히는 짙다 너가 그냥 아무리 알고 있는지 수 셰프 칼리는 레스토랑의 매니저 베스의 무능력함을 언급할 정도로 그간 참아왔던 불만을 토해냅니다 주방팀의 불만이 끓는 점을 넘긴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스를 향해 잔인한 한마디를 던지는 칼리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토록 날선 말을 서로에게 뱉어내는 걸까요? 모두가 행복함과 따뜻함을 느끼는 크리스마스 저녁 하지만 그 반대로 누구보다 예민해지고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크리스마스 날 지각 출근도 오자라 갑작스레 찾아온 위생관리사의 불씨 점검까지 결국 위생 점수를 깎이게 되고 뜨단없이 불쑥 나타난 위생관은 안 그래도 바쁜 주방을 요리조리 누비기 시작하는데요 오너 셰프 앤디가 오기 전까지 칼리 혼자 고군분투하던 그때 드디어 앤디가 등장하고 위생관리관을 주방 밖으로 빼내는데 드디어 성공한 앤디 위생 점수뿐만 아니라 앤디가 제출하지 못한 서류로 인해서 레스토랑 평가 점수가 대폭 깎이게 되고 영업 전부터 최악의 성탄절 선물을 받은 앤디 이제 앤디의 분도는 식자재를 씻는 곳에서 손을 씻은 신입 요리사 카미유에게 향하고 이미 잔뜩 흥분 상태인 앤디에게 다른 이들의 말은 그저 변명일 뿐입니다 하지만 앤디가 열받을 일은 아직 더 남아있었습니다 매장 오픈 전 주방팀과 홀팀이 모두 모여 회의를 통해 특이 사항을 전달받는데 한때는 함께 일했지만 지금은 스타 셰프가 된 라이벌 알리스터가 온다는 것이었죠 스타 셰프가 된 알리스터에게 자신만의 최고의 요리로 증명해내고 싶은 앤디의 마음을 홀의 총괄 매니저인 베스가 알아줄 리가 없었고 그렇게 앤디는 컨디션도 상황도 최악인 상황에서 주방으로 향합니다 아 물론 홀팀도 쉽게 일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테이블 담당 서버가 바뀌었다고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손님에게도 웃으면서 서빙해야 하고 손님이 비운 와인잔을 다시 채워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노력해보지만 대려 무시만 받기 일쑤였고 베스 또한 특별 예약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죠 조금은 서툴러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말이죠 푸념하며 주방에 전달사항이 적힌 쪽지를 건네주고 그렇게 이제 조금씩 숨이 트여갈 무렵 라이벌이자 스타 셰프 알리스터가 도착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손님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알리스터는 앤디의 신경을 살살 긁어내고 있는데요 알리스터의 쓸데없는 훈수질과 그와 함께 온 요리비평가 세라까지 주방을 벗어나도 앤디의 속은 계속해서 끓고 있었고 결국 사건이 터집니다 진상 손님이 있던 7번 테이블에서 이번엔 완성된 요리에 컴플레인을 걸었고 이 상황을 베스가 본 것이었죠 세계적으로 움직이기는 커녕 음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홀팀의 불만이 있는 주방팀과 그때그때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대뜸 화부터 내는 주방팀의 불만인 홀팀 이렇게 주방과 홀 직원들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오프닝 때의 상황이 일어났던 것이었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양쪽의 인내심이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모두가 행복한 크리스마스 저녁 감정의 끓는 점에 도달한 앤디와 직원들 과연 레스토랑 직원들 사이에도 평화가 다시 찾아올까요? 네 오늘은 8월 4일 개봉하는 영국의 드라마 스릴러 영화 보일링 포인트에 관한 리뷰 영상 준비해보았는데요 작품을 더욱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감상 포인트 4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영화제 후보 및 수상으로 입증한 작품성 제가 5월 커뮤니티 탭을 통해 전주 영화제 온라인 상영관으로 작품을 먼저 감상하고 추천작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좋게 본 작품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작품, 주요 영화제에서 수상 기록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영국 아카데미 영화제에서는 작품상을 포함해 나무주연상, 캐스팅상, 신인감독상 4개 부문 후보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영국 독립영화제에선 여우주연상, 캐스팅상, 촬영상, 음향상 4개 부문을 수상 그 밖에 스웨덴 예테보리 영화제, 체코 카를로 비바리 국제영화제, 스위스 취리 필름 페스티벌, 런던 영화제에도 공식 초청될 만큼 전세계를 사로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테이크, 원 로케이션에서 촬영한 작품의 현장감과 몰입감으로 전달하는 강렬한 경험 실제로 작품은 원 컨티니어스 샷으로 마치 한 번에 찍어낸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1917을 봤을 때의 경이로운 촬영 스킬이 이번엔 레스토랑이라는 한정된 공간으로 옮겨온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더욱 쉬울 것 같습니다 보일링 포인트는 오히려 한정된 공간 그리고 여러 인물들의 크고 작은 관계와 사건을 매끄럽게 이어가며 결말로 향하다 보니 더욱 타이트하고 몰입도 높은 연출로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실제로 주방 경험이 있던 필립 바렌티니의 주방 경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레스토랑의 모든 인물들을 정말 살아있는 듯한 입체감 있는 캐릭터로 만들어 직접 그 공간과 시간을 들여다보는 느낌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배우들의 연기력 앙상블 원테이크와 수많은 대사, 한정된 공간 안에서의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각자 저마다의 호흡과 캐릭터를 보여주면서도 누구 하나 겉도는 느낌 없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수많은 제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목처럼 끓는 점으로 향하는 각각의 캐릭터들을 연기한 배우들의 연기력은 덜 나위 없이 훌륭했습니다 특히 주연을 맡은 스티븐 그레이엄의 실제 셰프 같은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연기력은 어딘가 초라하고 또 짠한 앤디를 관객들이 깊이 몰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레스토랑에서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들 사실 95분이라면 그렇게 긴 러닝타임은 아니기에 수많은 사건 사고를 모두 보여주게 되면 관객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너무 복잡하고 심란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작품은 굉장히 영리하게 연출하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했습니다 각각의 사건들을 통한 인물들의 감정들을 곧바로 터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게 한 다음 작품의 후반부 캐릭터들의 끓는 점이 폭발할 때 그 분위기와 감정을 더욱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죠 서로가 서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홀팀과 주방팀 진상손님과 직원의 갈등 경쟁 셰프와의 미묘한 기싸움뿐만 아니라 직급에서 나오는 묘한 상하관계까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연속된 사건의 하나의 결말 감정의 폭발로 이어져서 캐릭터들의 감정의 쓰나미를 마주하는 순간은 정말 잔상이 오래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8월 4일 개봉하는 보일링 포인트에 관한 리뷰 영상 준비해보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웰메이드 드라마 영화였던 만큼 그리고 제가 거듭해서 정말 추천하는 작품인 만큼 시청자분들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언제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헬스키친 그 현장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남기면서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2일 한글자막 by 한효정